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번째 이야기 10년 전 동아리 방에 죽은 사람의 물건을 남겨놨다가 벌어졌던 일 사촌 오빠가 학교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건물 4층에 밴드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귀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귀교적 잘 꾸며 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의 눈이 적응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 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케빈이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물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 여름 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양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던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니 뒤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험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훔쳐본다 넌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밖에서 울리는 것은 천둥소리가 널 잠에서 깨우고 말았지 넌 다시 졸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다른 천둥소리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 이런 일이 밤 내내 반복됐고 결국 너는 자리에 누워 당 밖에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이 그림자를 바라보았어 너의 시선은 형체도 알 수 없는 물체들을 향해 따라 움직이다가 방 건너편에 놓인 거울의 시선이 멈췄어 그때 번개가 쳤고 거울이 잠시 반짝였어 그 짧은 순간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얼굴에 실루엣이 드러났어 새까만 눈에 입을 벌린 모습 그들은 널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시선은 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어 너가 뭘 봤는지 확신할 수 있어 넌 불안해하며 밤 내내 잠에 들지 못했어 다음날 아침 넌 벽에서 거울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어 너가 본 게 진짜였든 아니면 가짜였든지는 아무 상관없었어 넌 그저 거울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사실 넌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갖다 버렸어 몇 달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어 넌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야 넌 깜짝 놀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망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물에 썬 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 거울 위를 덮었어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 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제발 거울을 돌려 놔줘 우린 너의 자는 모습이 그리워 세 번째 이야기 딸을 찾아야만 했다 내 딸 사라는 벙어리입니다 세상에서 귀엽게 웃는 제스처를 가장 잘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와이프와 저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에 우울한 내색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라에게 새 옷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그 아이의 하얀 방에 어울리는 옷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치워내자 벽에는 약 15cm 크기 정도의 남자가 손을 펼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그림 같은 게 아닌 마치 잡지에서 볼 듯한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회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비추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것을 전해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삿짐을 옮겼던 사람들이 옷장을 사라의 침실에 두었기에 제가 봤을 이유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전 그걸 긁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새로운 옷장으로 가릴 생각이었기에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나는 가구점에서 새 옷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애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옷장도 샀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내가 새 옷장을 수레에 싣고 끄는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비명이 들려오는 딸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벽에 있었던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등과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잔뜩 벌린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벽 위에서는 손을 펼치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이곳에 갇힌 사람과 바뀐 이후로 전 계속 이곳에 줄곧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저 아이가 대화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손을 붙잡아 날 자유롭게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보세요 저도 똑같이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한테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정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불쌍 주저앉으며 딸의 이미지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가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시는 로라의 코트를 받아서 옷장 안에 걸어놓았다 애정이 듬뿍 담긴 웃음을 지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와인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멈추거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곤 달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라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비추어보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를 기쁘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던 것 그의 흠모였으니까 구역에선 쨍그랑거리는 금속소리와 함께 들뜬 조시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로라는 빙긋 웃으며 서저로 향하고는 소파에 몸을 편안히 기댔다 기다리던 도중 그녀는 옷장에서 철그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구역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조시가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철그롱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로라는 방을 훑어보고는 머뭇거리며 옷장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는 오래되어서 힘을 꽉 지워야만 돌아갔지만 어떻게든 열 수는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티티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틀림없는 미품이 옷장 속 코트와 작은 장식품들 뒤편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코트를 옆으로 치워내자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철그롱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더더욱 크게 로라는 조심스레 뒤를 바라보았다 조시는 여전히 부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로라는 공포를 직면했다 벽에는 4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있었다 말라붙은 피가 그녀들의 손목과 발목에 늘러붙어 있었다 그 중 3명은 의식이 불명인 채로 축 늘어져서 사슬에 걸려있었다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이도 관심이 유지한 상태였다 그녀는 힘없이 팔을 움직였고 철그롱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랐다고 조시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멍청 그의 말은 얼굴로 향해 날아든 팔꿈치에 끊기고 말았다 그는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로라에겐 벽난로의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에 날리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엎드린 형체 옆에 서있던 로라의 표정에는 역겨움만이 남아있었다 5개월 동안 이열간이에게 관심 가진 척했었던 나날드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숨겨왔었다 5개월간의 내 진짜 목적 로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어냈다 잔뜩 쇠약해져 무릎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 괜찮아 언니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맛있다 이 방에 들어있다 정말 많이 끝났어 진심으로